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주로 얼굴에 대해서 주로 동영상을 올려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여성의 그 가슴 확대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형수술 중에서 단연코 많은 성형수술이 쌍꺼풀 수술이지 않습니까 통계상으로 볼 때 날때부터 쌍꺼풀이 있는 비율은 25% 에서 30% 인데 제가 그 압구정동의 현대백화점에 그 지하철로 연결된 그 입구에서 한 2, 30분 정도 거기 다니는 여자분들을 유심히 관찰한 적이 있었는데 거의 한 90%가 쌍꺼풀을 장착을 다 하셨더라구요 이것만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여성의 2분의 1 내지는 3분의 2 가량이 성형수술을 한다 라고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세계의 성형통계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역시 미국이 1위고요 성형공화국이라는 한국은 4위의 랭크가 되어 있어서 인구 대비로 보면 많은 축이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쌍꺼풀이 없어서 쌍꺼풀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눈 크게 쌍꺼풀이 이씨 태어나는 그러니까 쌍꺼풀이 없으면 쌍꺼풀 수술하겠지만 눈도 크게 태어나고 쌍꺼풀도 이씨 태어나는 미국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성형수술을 이리 많이 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 미국 성형외과 학회에서 나온 통계를 보시면 1위가 breast augmentation 즉 유방 확대술이고요 2위가 liposuction 지방 흡입술입니다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여성이 쌍꺼풀 하는 만치 미국 여성들이 가슴 확대술을 많이 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주위에 여성들이 쌍꺼풀 수술하는 건수에 비교하면 주위에 사돈내 팔순 이렇게 다 따져보면 쌍꺼풀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로 봤을 때 미국에서 상당히 가슴 확대술을 많이 한다고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수술 횟수는 쌍꺼풀 수술을 얼마큼 했는지 정확하게 통계는 나오지 않겠지만 유방 확대술은 유방 보영물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영물이 얼마나 생산이 되는지 또 얼마가 출하되서 또 어떤 나라로 얼마큼 수입이 되고 수출이 되는지 그 수량을 파악해 보면 딱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치상으로 보면 한국에서 보다 약 15배 내지 20배 보영물이 더 미국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인구 비례로 본다고 하더라도 약 서너 배 더 많은 수술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영국 통계를 보시면 역시 성형수술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성형수술이 1위가 가슴 확대, 2위가 유방 축소, breast reduction 입니다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해서 몸이 마르게 되면 가슴살도 작아져서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가슴 확대술을 많이 하겠는데요 중년이 돼서 살이 찌다 보니까 가슴살도 쪄서 가슴이 무거워지면서 가슴축소술 혹은 유방 거상술이라고 해서 breast lift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영국은 사회주의 의료체제이기 때문에 그 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무료로 breast reduction 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6위였던 성형수술이 영국에서는 2위가 되지 않나 싶고요 그 대신 그 수술을 받으시려면 2년 3년 정도 대기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살펴보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눈 쌍꺼풀 수술 그 다음에 또 낮은 코를 올리는 융비술 뭐 그 다음으로써는 얼굴을 갸름하게 하는 그 안면 윤곽 수술 그 다음에 뭐 뱃살을 빼고 뭐 허벅지 두꺼운 허벅지를 지방 흡입하는 지방 흡입 수술 그 다음에 유방 확대술을 그 합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가슴 확대술인데요 가슴을 확대하는 그 성형의 방법으로는 이런 그 보형물 이런 이제 실리콘 보형물 20년 전에는 이제 식염수 보형물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실리콘 보형물을 많이 쓰는데요 이런 실리콘 보형물을 이 겨드랑이나 그 다음에 아니면 유방 밑주름 어 이런 대로 어 이 보형물을 그 가슴 밑에 이렇게 삽입하는 수술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고요 그런데 수술하는 것은 무섭다 어떻게 수술 않고 가슴이 커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가지고 어 약 한 20년 전에 그 브라바라 그래서 이렇게 보형물을 넣지 않고 음압으로 가슴을 이렇게 흡인하여 크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하였습니다 이렇게 유방에 음압을 가하여 늙우는 방법을 소개한 미국 성형외과 학회 논문인데요 그 이후에 이 저자인 로저 쿨이라는 의사가 이렇게 늙은 유방조직을 그대로 놔두니까 다시 쪼그라들어서 이 늘어난 상태에서 지방이식을 해서 가슴을 키우자라고 미국 학회에서 발표해서 2007년도에 제가 뉴욕을 거쳐서 플로리다 체남단 마야미까지 가서 배우고 왔었는데 벌써 13년 전 일이네요 가슴을 확대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 요즘 그 간혹 그 대용량 필러를 그 주사하는 방법이 그 소개되기도 하였는데요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주사를 해서 가슴을 키우고자 하는 방법은 이미 70년 전 80년 전부터 파라핀 주사 실리콘 주사 뭐 일명 요새는 야매 주사라고 그 합니다만은 뭐 70년 전 80년 전에는 그게 뭐 얼마나 해로운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많이 그렇게 주사를 나가지고 어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이물질로 인한 부작용이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용량 필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그 추적 관찰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가슴을 크게 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써는 그 자신의 그 인여 지방 어 나는 어 다리는 두꺼운데 가슴은 빈약해요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다리에 있는 지방 세포를 그 가슴으로 이식하는 그 가슴 지방 이식 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가슴 지방 이식이 어떤 케이스에 있어서 효과가 좋은지 또 이런 보형물 과에 그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또 그리고 뭐 줄기 세포 지방 이식 이라든가 그런 방법들 하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